양갓집 여인을 탐낸 머슴의 꾀 서울에 한 양갓집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홀로 사는 과부로 재산이 많은 데다가 용모도 아주 예뻤지요. 그 마을의 한 머슴이 여인을 탐내어 재산까지 손에 넣을 생각으로 여인의 집 일을 돌보아주며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척 하였습니다. 여인은 그를 깊이 믿고 의지하며 먹고 입는 것을 후하게 대주었을 뿐더러 웃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의논하곤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머슴은 자주 여인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럴 때 이웃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당황한 기색을 띠며 마치 남이 들으면 안 될 색다른 말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한 신용을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마당을 쓰고는 중문을 나설 때면 반드시 몸을 숨기고 보는 사람이 없는가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척 하다가 뛰어나오며 남의 눈에 띄도록 하였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때론 이웃 여인들이 물으면 머슴은 대답 대신 방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한층 의심을 하며 차차 말을 돌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고 난 뒤 머슴은 형조에게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암흑의 여인이 자기와 연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연약을 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양갑집 여인이 다른 사내와 연인이 될 적에는 남녀에게 다 같이 죄를 주되 여자는 종으로 만들어 그 사내의 처분에 맡기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자 형조에서는 남녀를 잡아 가두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머슴은 날짜를 꼽아가며 여인이 자기와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뻗대었지요. 또 4, 5년 동안 여인이 준 옷이며 벗은 신발들을 모두 입지 않고 간수해 두었다가 이때 와서 내놓으며 증거로 내댔습니다. 형조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으니 모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행동이 수상한 것을 익히 보아왔고 소문도 전부터 들어왔노라고 하였지요. 여인은 비록 가슴을 치며 아니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머슴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형조의 관리가 막 형장을 치며 자복을 받아내려고 들 때였지요. 한 가지 은밀히 여쭐 말씀이 있사오니 좌우를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청을 하였습니다. 아전들이 모두 물러가자 여인이 대청 앞에 다가와서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하였지요. 제가 어렸을 적 그만 화루풀에 엎어져 배 아래 손바닥만한 댄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놈이 저와 연인이었다면 어찌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사옵니까? 청컨대 이걸 가지고 따져 주십시오. 형조의 관리가 곧 머슴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저 여인의 몸 불두덩이에 무슨 표적이 없더냐? 머슴은 의기양양하여 대답하였지요. 왜 없겠소이까? 아랫배 불두덩 가까운 곳에 큰 허물이 있소이다. 소인이 늘 그것을 어루만지곤 하였지요. 웬 상처인가 물으니 어렸을 적 불에 된 자국이라고 하옵더이다. 이 말이 끝나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치맛끈을 끌으며 말하였습니다. 저놈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니 여인의 아랫배는 백설같이 깨끗하여 상처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머슴이 뇌물을 많이 찔러주고 부탁을 하여 자기 말을 엿듣고 머슴에게 알려주는 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형조 관리가 머슴에게 형장을 치며 엄하게 신문하자 머슴은 과연 거짓이라는 것을 낱낱이 불고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합니다. 소나무의 엽전을 단 아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인 현용원을 참배하러 자주 수원 나들이를 하였지요. 서울에서 수원까지는 45km인데 정조는 1700명의 수행원과 800필의 말을 이끌고 이틀 만에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길을 가득 메운 정조의 행차는 장엄하고 멋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하성으로 옮겨 현용원이라고 하고는 현용원에서 나무를 가꾸는 관리인 식수관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소나무 500크루를 사서 길가에 심도록 하여라. 식수관은 정조로부터 1천 양을 받아 소나무 500크루를 사서 심었습니다. 이래하여 현용원 길에 소나무 숲이 들어서게 되었지요. 하지만 정조는 현용원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소나무 숲이 생기자 백성들이 소나무를 베어 뗄감으로 쓰는 것이었지요. 관리들이 감시를 해도 한밤중 물레 소나무를 베어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고민 끝에 관리들을 불러 말하였지요. 소나무마다 엽전을 매달아 놓아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엽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꼭 나무를 베어 가야 할 형편이라면 엽전으로 뗄감을 사라는 것이야. 그러니 제발 나무를 베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사정하라. 정조의 간절한 호소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 뒤부터는 소나무를 베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조에게 또 걱정거리가 생겼지요. 소나무 숲에 송충이가 늘어나 마구 솔잎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구울 사람들에게 송충이를 잡아오면 송충이 한 사발에 엽전 일구 푼씩을 준다고 해도 송충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룡원에 온 정조는 송충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나무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송충이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하여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송충이야 어째서 아버지의 몸이나 다름없는 현룡원의 소나무 솔잎을 갉아먹는 것이냐. 차라리 내 오장을 갉아먹거라. 정조는 송충이를 입에 넣어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지요. 정조의 효성에 감동한 까치와 까마귀가 수만 나리나 나라와 송충이를 모조리 잡아먹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정조야말로 하늘이 낳은 효자라며 그의 효성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땅굴을 판 광해군의 아들 이지는 조선 광해군의 맏아들입니다. 이지가 태어난 날 아침에 궁궐 연못에는 겨울인데도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궁궐 사람들은 하루 동안 연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좋은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그런데 그날 태어난 이지가 26살의 나이로 유배지인 강화도에서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이지가 태어난 날의 연꽃을 떠올렸지요. 그리고는 하루 동안 연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은 이지가 빨리 죽을 징도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지는 광해군이 제기한 3월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아버지 광해군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는 15년 뒤에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지요.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 아버지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자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쇄자 이지와 폐빈 박씨는 광화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지요. 광해군 내외는 강화부의 동쪽에 폐쇄자 내외는 서쪽에 각각 분해졌습니다. 폐쇄자 부부는 유배지에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두른 집에 갇혀 살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처음에 함께 죽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보름 동안 버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모시는 나인과 여종의 간청에 이기지 못해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 뒤 폐쇄자 내외는 죽으려고 목을 매기도 했는데 역졸에게 들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인두와 가위를 보내었지요. 인두는 옷을 다리는 데 쓰이고 가위는 바느질하는 데 썼습니다. 폐쇄자는 인두와 가위를 보자 폐빈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도망치도록 합시다. 인두와 가위로 땅굴을 파는 것이요. 한 달쯤 작업을 하면 가시나무 울타리 너머까지 탈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요. 이 집에서 나가도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섬을 빠져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하잖아요. 걱정 마시오. 우리를 감시하는 별장 권체가 당신 오라버니 집의 종과 잘 아는 사이라오. 그러니 권체를 통해 아무날 아무 시에 땅굴을 파고 탈출할 터이니 배를 준비해 나루터에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요. 그날부터 폐쇄자 부부는 인두와 가위로 작업을 시작하였지요. 폐쇄자가 땅을 파면 폐빈은 그 흙을 자루에 담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니 26일 만에 70차 길이의 땅굴을 파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폐쇄자 내외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요. 드디어 가시나무 울타리 너머로 탈출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나가셔야지요. 그렇소.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여기를 빠져나갈 것이요. 내가 탈출에 성공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데리고 가겠소. 폐쇄자는 쌀밥과 은덩이를 챙긴 뒤 새벽이 되자 땅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땅굴에서 나오니 가시나무 울타리 밖이었지요. 폐쇄자는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루타를 찾아가야 하는데 길을 몰라 한참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군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지요. 폐쇄자를 체포한 공로로 정병 최등용은 정산품 통정대부의 충순이 김준남은 금천 현감에 죄수되었다고 합니다. 폐쇄자가 탈출에 실패하자 폐비는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폐쇄자는 자결하라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 짧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부자와 매 아주 먼 옛날 외금강 기슬계에 욕심쟁이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악착같이 남의 땅을 빼앗고 나였지요. 밤낮으로 땅을 빼앗기 위하여 고민하였습니다. 아차,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다음날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십니까? 앞으로 내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은 땅값을 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영감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나니 내가 하는 말이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나 짐승이 논두렁을 밟거나 곡식 잎을 건드려도 돈을 내야 한다. 알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숙은 거렸지만 누가 나서서 잘못을 따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모두들 부자의 땅을 붙여 먹고 사는 처지였기 때문이지요. 그 후에도 부자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매를 가지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 젊은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매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매가 사냥을 그렇게 잘한대요? 사냥꾼이 매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부자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커다란 매라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빼앗지? 부자는 사냥꾼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사냥꾼이 데리고 온 매를 살펴보았지요. 과연 소문대로군. 저놈이 나타나면 짐승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겠어? 부자는 사냥꾼의 매가 탐이 났습니다. 참 좋은 매를 가졌네. 이 매를 어디서 구했나? 구한 게 아니라 키운 것입니다. 이 매를 키우다니 집에서 키웠단 말인가? 예, 집안 대대로 내려오며 키웠지요. 벌써 5대째 키우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5대째라고? 5대만 키우면 어떤 매든 이렇게 큰단 말인가? 아무 매나 이렇게 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겠지.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겠나? 부자는 브라운드 사냥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만 사냥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사냥꾼은 대답도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보게 나도 같이 가세. 부자는 사냥꾼을 따라 산 기슭으로 갔지요. 산에는 매일 사냥을 구경하느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매는 기웃기웃 거리더니 손살같이 아래로 내리꽂혔지요. 어느새 매는 설캉이를 잡아서 주인에게 날아왔습니다. 이왕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잡게. 맛 좋은 고기 같은 거 말일세. 부자가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오는 사냥꾼을 보았습니다. 사냥꾼이 웃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부자님 발 밑에 한 마리 숨어 있군요. 얼른 잡으십시요. 부자가 발 밑을 내려다보니 꽁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숲을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짐승을 찾으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요.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부자는 사냥하는 매를 보자 욕심이 더욱 생겼지요. 이번에는 노루를 잡아보시게. 노루요. 어디 잡아봅시다. 사냥꾼은 정말로 노루 세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보게 자네 우리 집에서 살지 않겠나. 나하고 같이 사냥이나 하면서 친구가 되어달란 말일세. 어떤가. 그럴 순 없습니다. 이 매만 믿고 사는 저희 가족이 스물이 넘습니다. 부자는 입을 벌리고는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스물이 넘는 가족이 매 한 마리에 매여 산다고. 그럼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노루를 잡으면 되고 그러다 사슴을 잡게 되면 녹용을 얻으니 좋은 값에 팔면 되지요. 간혹 곰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저 매가 사슴이나 곰도 잡는단 말인가? 그럼요. 노루 꽝이나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사냥꾼이 돌아가려고 하자 부자는 사냥꾼을 붙들었습니다. 알겠네. 걱정하지 말고 자네 가족을 데려오게. 내 자네 가족에게 땅을 내줄 것이야. 그럴 순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데 왜 남의 땅이 농사를 짓습니까? 땅을 아예 준다면 몰라도. 사냥꾼이 말해 부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땅을 넘겨준다면 매를 나에게 주겠나? 그렇게 한다면 어디 생각을 좀 해보지요. 부자는 막상 땅을 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냥꾼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돌아가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부자는 급히 사냥꾼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보게 내 땅 문서를 당장 주겠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냥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땅 문서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지요. 매를 팔아서 산 땅 문서이니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냥꾼은 땅 문서를 나눠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자는 머슴들을 데리고 금강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지요. 오늘 당장 곰을 잡아야 한다. 매는 부자의 어깨 위에서 퍼덕퍼덕 깃을 흔들더니 하늘 위로 날았습니다. 높이 오른 매는 금강산 높은 봉우리를 맴돌았지요. 곰을 잡거라. 꼭 곰을 잡아라. 부자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매는 몇 바퀴 돌더니 몸을 기웃거렸지요. 그러더니 재빠르게 외금강 쪽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이놈들 어서 어서 매를 찾거라. 부자가 뛰어다니며 머슴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매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사냥꾼에게 속은 것이 틀림없어. 화가 난 부자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넌 어디 갔다 이제 온 것이야. 길 옆에 매가 떡 버티고 앉아 있었지요. 부자가 반가워 소리를 쳤지만 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부자는 돌을 던져보았지요. 갑자기 매의 몸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던졌지요. 이번에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부자는 더럭 겁이 났지요. 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부자는 소리를 지르며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매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매 바위는 지금도 금강산 입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의 아내 옛날 전라도 광주 땅에 고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르나여 연암은 살 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했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요. 그렇게 십여 년을 장가도 못 돌고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왔습니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임신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지요. 그래서 김첨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지요. 고유는 비록 글 공부는 못하였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하였고 더구나 장기를 잘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하였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좌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하였지요.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하여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박좌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에게는 좀 미안하였지요. 얘야, 그 사내가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 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니 문벌 있는 집안이 자손이고 장례 꼭 잘 될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냐? 시대엔 저도 그분이 장례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 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래야 두 사람은 혼이 나게 되었지요. 박좌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 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홀레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주었지요. 그리고 일주일쯤 아무 일 없이 지내었지요. 그러다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당신께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집안 살림을 꾸려 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참으십시오. 고유는 아내의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코올릭의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그를 배우기 시작하였지요. 고유는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곳에서 5, 6년이 흘렀지요.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이복의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회인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악을 시작하였지요.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 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지요.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포기 좋게 급제하고 가주사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서기관이란 것이랍니다. 임금 곁에서 조의 때의 일을 즉시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지요. 고유는 글숨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맞이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끝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하였지요.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 열흘쯤 걸려서 고령 고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낙은의 차림을 하였지요. 그러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좌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박좌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유는 지나가던 노인에게 그 연휴를 물어보았지요. 10년 전 박좌수가 딸을 코 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에게 주었더니 그 신랑이 며칠 후 어디론지 가버렸지요. 하지만 다행히 박좌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 길삼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의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 고래등 같은 기와즙을 짓고 살고 있다네. 게다가 또 오래 열 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칭찬이 자자하다네.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 거지같은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 어디로 간 고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게. 이 말을 들은 고윤은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윤은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지요. 오 저 집이군. 소나무 숲을 등지고 서 있는 기와즙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습니다. 그 좌우로 즐비한 초가집은 그 집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이었지요. 고윤은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거지 잔치를 하는 듯 수 없는 거지 떼가 마당에 꽉 차 있었지요. 고유도 물론 남루한 모습인 까닭에 그 중의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윤은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사랑방에서는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아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의 아들인 줄 짐작하였지요.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네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 가는 낙은 애인데 한 끼 밥이나 얻어 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어린 아이가 말하였지요.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고가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돌아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지요. 저 실내 이혼아 손님의 처가 댁은 어디에 사시는 니십니까? 음 나의 장애는 박좌수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벼랑간 사랑반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갠 아들의 기쁨은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지요. 공주의 초상화 고려는 40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나라와 강화 조약을 맺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많이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원나라는 자기네 나라 공주를 고려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원나라가 자기네 나라 공주와의 결혼을 강요한 것은 고려를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려의 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면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결국 원나라는 정약 결혼을 통해 고려를 원나라의 부마국이자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나라의 강요로 정약 결혼을 했던 고려의 왕들은 왕비인 원나라 공주들과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공주들이 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려 공민왕은 노국 공주를 끔찍히 사랑하여 부부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민왕이 노국 공주를 만난 것은 원나라의 볼무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공민왕은 열두 살에 고국을 떠나 원나라 황실에서 지냈는데 글씨와 그림이 뛰어나 원나라 황제의 순재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순재는 자기 동생의 딸인 노국 공주를 공민왕과 결혼시켰지요. 공민왕이 스무 살 때 일입니다. 공민왕은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고려의 왕이 되었지요. 노국 공주도 공민왕을 따라 고려에 와서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겼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 구속에서 벗어나 고려를 자주 국가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였지요. 그리하여 원나라 황제비인 기황후의 친척과 그 일파를 제거하고 고종 때 빼앗긴 쌍성 이북과 압록강 서쪽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원나라 복장을 벗고 고려옷을 입게 하였지요. 이때 노국 공주도 남편을 따라 고려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원나라 사람이 아니라 고려 사람이 되었다면서 말이지요. 그만큼 노국 공주는 공민왕을 사랑하였습니다. 노국 공주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대학자인 이재현의 딸을 해비로 봉해 공민왕의 둘째 왕비로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해비에게는 관심이 없었지요. 해비의 방해는 얼신도 하지 않고 노국 공주의 방해만 가 있었습니다. 공민왕 12년 어느 날 평장사 김용이 덕흥군을 왕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공민왕은 노국 공주와 흥왕사에 가 있었는데 김용이 부하들을 데리고 흥왕사로 쳐들어왔지요. 공민왕은 대비의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김용은 공민왕을 죽이려고 이방 저방 뒤지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대비의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노국 공주는 대비의 방 앞에 서 있었지요. 그때 노국 공주가 소리쳤습니다. 무험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야. 노국 공주는 당당한 태도로 김용에게 맞섰습니다. 바로 그때 내관 안도적이 나타났지요. 안도적은 공민왕과 많이 닮았는데 김용이 안도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임금 있다. 김용과 부하들은 안도적을 공민왕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지요. 그리고는 공민왕을 해치웠다며 흥왕사에서 물러갔습니다. 노국 공주가 없었더라면 공민왕은 김용 일당에게 목숨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노국 공주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십여 년 만이었지요. 공민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를리 왕자를 얻게 되었다며 공주가 아기를 낳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하지만 노국 공주는 몸이 너무 허약하여 아기를 낳다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 잃은 공민왕은 공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밤낮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민왕은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세미인을 아내로 맞은 역관 네가 네 죄를 인정한다니 두말은 않겠다만 그 죄가 적지 않으니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야. 이 여성 장군은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요동 도통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도통이란 군대를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이 끝났으나 군 양미를 사사로이 전용했으니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동 도통은 마음을 비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를 구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궁리의 궁리를 거듭해 보았지만 좀처럼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막내가 말하였어요. 형님 일전에 들으니 장군께서 조선에서 온 젊은 역관을 무척 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관을 찾아가서 장군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하여 삼양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김 역관을 찾아갔습니다. 김 역관은 인물도 훤칠한데다 통역은 물론 여러 방면에서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지요. 이런 김 역관이 마음에 들었던 이여송은 그를 자주 부르며 친히 대하더니 명나라에 돌아올 때 데리고 왔습니다. 김 역관은 요동도통의 아들 삼양제가 다짜고짜 자신에게 매달리자 난처하였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살리고자 애쓰는 아들들을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장군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마는 언제 기회를 보아 말씀드려보지요. 김 역관은 그렇게 말하고 아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여송 장군을 찾아뵌 자리에서 요동도통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그의 죄를 용서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여송은 김 역관이 자신에게 처음 부탁하는 것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승낙하였지요. 아버지가 무사히 풀려나자 그의 아들 삼양제는 금은 부하를 챙겨들고 김 역관을 찾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혜 어찌 이것으로 다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어찌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대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양제는 김 역관에게 엎드려 말하였어요. 고참! 정그라하다면 내 소원이 천하에 제일 가는 미인을 보는 것이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소? 김 역관은 별 생각 없이 농담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양제는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삼양제가 다시 김 역관을 찾아왔어요. 오늘 일이 없으시면 저희가 대인을 모실까 합니다. 마침 일을 끝내고 우는 길이니 달리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김 역관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그거 잘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삼양제는 김 역관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역관은 삼양제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그들의 집으로 함께 갔지요. 삼양제의 집은 화려하고 의리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가장 큰 방으로 김 역관을 모셨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삼양제들이 나간 뒤 화려한 옷차림의 미인들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역관은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미인들은 김 역관 곁에 앉아 안마도 해주고 술도 따라주며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나 김 역관은 차마 술잔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네, 이러다가 잘못하여 실수하면 큰일이지. 김 역관은 그만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 역관이 방을 나가려는데 삼양제가 다시 들어왔지요.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예, 이만 가볼까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천하제일의 미녀를 보셔야지요. 이제 곧 올 것이니 자리에 앉으시지요. 삼양제는 김 역관의 팔을 이끌고 자리에 앉혔어요. 이웃고 문이 열리더니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 역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여인은 정령 천하절색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진정 사람이란 말인가? 한 차례 연애가 끝난 뒤 삼양제는 다른 여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그 여인만 남도록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천하절색이지요. 부디 이 여인과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삼양제는 공손히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전 미인을 한번 보고자 했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 역관은 당황하여 삼양제를 잡으며 말하였어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여인을 모시고 오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운남국의 공주이십니다. 일전에 운남국의 원수를 저희가 갚아준 적이 있어 이렇게 귀하신 분을 어렵게 남아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공주께서도 이곳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신다면 오히려 공주를 욕보이는 것이 되며 저희 또한 운남국의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미인을 보는 것은 물론이요. 얻기는 더욱 힘들 것이옵니다. 부디 오늘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김 역관은 살며시 운남국의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삼형제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지요. 결국 김 역관은 운남국의 공주와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삼형제 중 맏아들이 김 역관에게 말하였어요. 이참에 공주와 백년 가약을 맺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감사하오나 국법이 지어만지라 남의 공주를 함부로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 역관은 허심탄회하게 말하였지만 속으로는 정녕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도 운남국의 공주를 잊지 못할 것 같았지요. 그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자주 되나들 것이니 아예 이곳에 집을 마련해 공주를 지내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지요. 김 역관은 삼형제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김 역관은 조선과 명나라를 자주 오가며 명에 머물 때에는 운남국의 공주와 함께 지냈지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예 부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김 역관과 운남국 공주 사이에 많은 자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김 역관은 명나라에 귀하하여 행복한 삶을 꾸렸습니다. 금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 사는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요. 여보게 자네처럼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니 정말 안되었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나지 않아서 그런 것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매일 밤 자정 뜰에 나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치성을 들여보게. 자네처럼 착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소원을 들어주실 걸세. 그날부터 가난한 사람은 매일 밤 치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 밤 금을 가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요. 그러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은 치성을 들이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짚고 있던 자리가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덩이는 금이 되었지요. 그 사람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을 향해 몇 번씩 절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루로 올라와 기둥을 만졌지요. 기둥은 곧 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루를 만져보았어요. 마루도 금마루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었지요. 이 사람은 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친척 집에 가고 없었지요. 날아갈 수 있다면 금방이라도 이 소식을 전할 텐데.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차례대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것들도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였지요. 벽도 방바닥도 모두 금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금이 되었지요. 가난한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바뀌기를 기다렸지요. 해가 뜨면 집안의 물건을 모두 금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겠어. 가난한 사람은 기뻐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지요. 이 사람은 온 집안을 황금빛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보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구나. 가난한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솥은 금방 금으로 변하였지요. 솥 안에 든 밥도 금으로 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도 먹을 수가 없었지요. 어쩔 수 없지 물이라도 좀 마셔야겠다. 가난한 사람은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이번에도 바가지와 물이 금으로 변하였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와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지요. 여보 지금 오는구려. 가난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이 반가워 덥석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아내와 아이들이 금으로 변하였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 사람은 너무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으로 바뀐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요. 하느님 금은 모두 가져가시고 제발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가난한 사람은 땅을 지며 통곡하였습니다. 순간 가난한 사람은 눈을 번쩍 떴쥐요. 주위는 온통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자리도 돌도 기둥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휴 꿈이었구나. 정화수 앞에서 잠이 든 가난한 사람은 그제야 안심을 했습니다. 꿈인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였지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내 소원은 헛된 것이었구나. 그 후 헛된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1순위 1순위 3시간 3순위 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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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